성공적으로 토익, 토플, 듀오링고 강사 학원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 전에 해야 할 것과 바로 환불 받아야 하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면 등록 전에 해야 할 것 봅시다. 강사들의 학력을 확인하세요. 강사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하겠지만 거기서 거기 아닙니다. 헬스트레이더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시죠? 재밌게도 토익, 토플, 듀오링고 강사도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학력 미달인 또는 학력이 영어를 가르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PT도 한 번 잘못 받으면 몸 망가지는 거 아시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잘못 배우면 나중에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학력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학력을 가짜로 기재하시는 양심이 없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의심이 된다면 교육청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수강료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학원도 있어요. 무조건 와라, 오면 상담을 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걸으세요.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고요. 학생 상황 봐서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으면 비싸게 부르고 비싸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면 싸게 부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또는 꼭 직접 와야지 알려주겠다라는 학원들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깐깐한 척을 하세요, 여러분. 학원이 됐던 과외가 됐던 여러분들이 나는 굉장히 예민한 학생이다라는 걸 알려주셔야지 학원에서 신경을 더 써줄 겁니다. 전에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을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는 나는 매일 에세이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세요. 학원에 돈 냈으니까 가서 갑질 한번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호갱이 되지 말라는 거죠. 가끔은 학생들이 학원에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배움을 구걸하게 되는 상황 요럴 때도 있거든요. 이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개별 관리를 해주지 않는 강사예요. 학생들이 영어 수준과 목표에 알맞은 공부 방법을 설정해주지 않고 똑같은 공부 방법과 똑같은 공부량을 모두에게 강요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환불받으셔야 돼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영어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른데 마치 국어의 해결책이 하나라고 믿고 있는 강사들은 그건 제가 봤을 때 바로 환불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불친절한 강사. 숙제를 못했다고 불편하게 한다든지 험악한 분위기로 수업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이런 것들을 하는 강사분들이 꽤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점수가 나온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영어의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환불받으세요. 자 다음, 무조건 많은 학습량을 강요하는 강사들입니다. 원래 힘들어요, 공부나. 엄살 피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공부량을 강요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운동량도 여러분 조금씩 늘려가야지 알맞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량도 만약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 불친절한 자격미달 강사를 뽑은 후 인건비 아껴서 돈만 벌려는 사람들은 진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달장의 교훈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빼고! 여러분 lui의 눈은 머리가 한 번 가야겠죠. 아이저다. 아이저다. 알게고. 여러분이 아이저다. 감사합니다.